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혁신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준비 혹은 미래에 대한 대비도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새겨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기회의 편에 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기세 등등하게 거침없이 내달렸던 온라인 시장의 매출액이 갑자기 꺾이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한 달간 국내 온라인 쇼핑 매출 성장률이 8.7%에 거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목말하는 사실은 5월을 정점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다 매출이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구매 단가는 2.8%가 줄었고 구매 건수도 3%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 사이만 하더라도 평균 15% 온라인 쇼핑 매출은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7월 달에는 42%가 줄었다는 겁니다 배송, 서비스 등이 확대되면서 식품 주문이 크게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단가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그런 특이한 현상입니다 참고로 온라인 쇼핑몰은 한 번도 두 자리 숫자는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2018년도 22.6%가 증가했습니다 2017년도 19.2%가 증가했습니다 2016년도 21.7%가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 19.1%가 증가했습니다 항상 두 자리 숫자로 매년 고공 성장 행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뚝 7%대로 떨어진 겁니다 참고로 오프라인 매출 증가는 마이너스 5.6%를 기록했습니다 7월 달에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5% 백화점은 4.0% 마이너스 기업형 슈퍼마켓은 마이너스 27%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통업 부진의 이유를 소비심리 위축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원인 분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소비심리 위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저마다 지갑이 얇아졌다는 그런 사실을 확연하게 깨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심리만 위축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2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반시장적인 정책효과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로 이렇게 거래감소 주문감소 형태로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을 대단히 낮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 소비보다는 가능한 지출을 억제하고 현금 보유고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2019년 8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의 가계의 형편, 수입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가계의 수입 전망은 94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 4월달인 90 이후의 최저치를 기록한 셈입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현상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은 9월 2일자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편의점 4년 만에 조용한 여름 아주 제목을 잘 뽑았습니다 조용한 여름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딱 걸려들었습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내 편의점 업계는 지난 4년간 뜨거운 여름을 보냈지만 올해는 달랐다 예를 들어서 2015년은 월 100만 개가 넘게 팔리는 밀리언셀러 도시락이 나왔고 도시락 전쟁을 시작했고 2016년 여름에는 천 원짜리 편의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장을 놓고 격돌했고 2017년 여름은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편의점 시장의 이슈였고 2018년 여름은 바로 최저임금 이슈를 가지고 한판 다퉜다 그런데 올해 2019년 편의점 업계가 조용한 여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좋은 시도가 아닙니다 도시락, 커피 등 히터 상품들이 없다는 거죠 성장을 하지만 매출 증가율은 날로 떨어지고 조용한 여름이었지만 편의점 본사의 고민은 날로날로 깊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을 취재한 안재광 기자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편의점 경영자들은 편의점이란 업태가 사양산업으로 전락하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진단은 안 기자와 조금은 다릅니다 이것은 편의점 업태 자체가 사양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갑이 얇아지고 있다는 현상을 때문이다 저성장이란 현상, 날로 깊어가는 경기 침체가 가장 서민적인 유통업체인 편의점의 매출까지도 깎아먹는 그런 현상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매출 하락, 오프라인 매출 하락, 편의점 매출 하락은 모두 다 같은 카데고리로 정리할 수 있다 깊은 경기 침체 혹은 디프레이션이 전주의자 현상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 같은 현상은 내년에 디프레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책 당국자들 걱정과 고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한국인들은 전혀 익숙지 않은 깊은 경기 침체와 디프레이션 너블 각자의 방식대로 헤쳐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상한 시대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비상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했던 내용 가운데 불안 극복에 대한 개인이 해야 될 일, 조직이 해야 될 일, 청년이 해야 될 일, 노년이 해야 될 일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유튜브 방송으로 보시면 공병호TV는 경기 불황을 극복하는 많은 방법들이 이미 다뤄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찾아서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 roles 공병호TV 아멘